전북대가 교수들의 잇딴 비위 행위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총장이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출연료도 주지 않고 개인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같은 과의 또 다른 교수는 무용대회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성범죄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전북대 교수는 확인된 것만 모두 10여 명. 대학의 위상은 물론 학생들의 자존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교수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무력하더라. 대학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성범죄 근절과 영구윤리 강화, 투명한 행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제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수 윤리에 크게 벗어나거나 대학 구성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는 앞으로는 직위 해제 등의 선행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는 이번 방학 동안 대책을 구체화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회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부 교수들의 비리와 비위로 오명을 쓴 전북대가 자구책을 통해 거점 대학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